12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12월 fmc니까요. 12월 fmc 토대로 향후 내년이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까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12월 fmc 보게 되면 사실 미국 내년 경제성장률은 한 1.4%로 올해 2.6%보다는 조금 낮을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준에서는 항상 경제성장률 예측은 많이 빗나갔어요. 작년 12월에 올해 12월 0.5%라고 예상을 했는데 2.6%니까 많이 빗나갔잖아요. 대신 연준에서 그래도 비슷하게 맞추는 것은 걔네들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금리는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미국 기준금리를 4.75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0.25%씩 한 3번 인하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명확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한다 이렇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는 달러가 강세로 막가요.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12월 fmc 끝나고 그게 달러 인덱스에서도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12월 13일 fmc 이후 달러가 푹푹 떨어지고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손실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 자산을 매도하고 다른 이머징 자산으로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원달러에서 달러가 약세로 가면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로 갈 수 있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약세로 가는 환율을 매도하고 강세로 가는 환율을 사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그렇다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로 움직일 수 있고요. fmc 이후 원화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날 보면 fmc 다음 날 원화가 하루에 약 마이너스 2% 확 떨어졌어요. 6% 횡보를 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강세로 갈 걸로 봅니다.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현재 1달러당 1300원인데 강세로 가서 1달러당 1000원이 되면 외국인들은 1달러 주고 1300원 받아서 들어오고 나갈 때는 1000원 주고 1달러 받아서 나가니까 환수익만 30% 이상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내년에 일어날 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다면 조금 미국 금리하고 미국 달러 인덱스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걸 겹쳐서 가져왔거든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위에는 달러 인덱스고요. 밑에는 미국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하로 돌았을 때는 달러 인덱스가 약세라고요. 인상일 때 살짝 올라갔다가 또 인하일 때는 약세로 갔고요. 쭉 갔다가 또 2016년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갔다가요. 다시 2000년 약세로 왔다가. 그러다가 이번에 또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강세로 갔고 그렇다면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로 간다. 그러네요. 이게 아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돈들은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고점이 사실은 저 앞쪽인 게 먼저 빠져나갔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FMC 끝나고도 한번 훅 빠져나갔고 점진적으로 빠져나갈 걸로 보고요. 그러면 앞에서도 달러가 약세로 가면 원화가 강세로 간다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원화하고 우리 시장 상관관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보듯이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우리 시장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내년에 달러 약세 원화 강세로 가면서 저기 2013년부터 비슷한 위치인데 지금 보면 비슷한 위치인데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대세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큰 넬리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런 FMC가 딱 일어났을 때 그때 사실 FMC 끝나고 달러가 한번 약세로 확 움직이고 원화가 강세로 갔을 때 외국인 돈이 한번 우리 시장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월 14일 FMC 끝나고 목요일 금요일 14, 15일 동안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1조 4,817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확 들어올 때 늘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거나 가장 먼저 사는 종목이 향후 시장을 주도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기간 14, 15일 동안 외국인들이 어떤 주식을 가장 많이 샀는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일단 가장 많이 산 것은 반도체예요.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 두 개 합쳐서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1조 4,817억 중에 52%를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샀어요. 어머머머리 샀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 보고 일단 반도체를 쓸어 담았다. 그러면 강하게 상승을 하더라도 아니더라도 반도체는 향후 계속해서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음 시장은 외국인들이 계속 외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는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조협해 보면 제가 코스피 200 비중인데 삼성전자는 24.47% 중에 20.6%니까 사실 자기 비중보다는 약간 적게 샀어요. 외국인들이. 하지만 SK하이닉스는 5.7% 코스피 200인데 32%를 SK하이닉스를 담았어요. 엄청 샀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최선호주를 SK하이닉스로 봤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러면 일단 반도체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많이 산 종목이 포스코그룹주. 포스코그룹주 보게 되면 시가 코스피 200 비중이 2.27%, 1.56%인데 6.1%, 5.5%. 그래서 자기 비중보다 더 많이 담았다. 또 이때 또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2차전지 중에서는 그래도 포스코그룹주.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임을 그래도 조금 좋게 보고 있다. 그다음에는 현대차, 기아.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목요일, 금요일 날 자기 비중보다는 조금 더 담았고요. 대신 지난주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샀어요. 그래서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주는 이 역량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자동차주 모멘텀은 뭐니뭐니 해도 전기차를 얼마나 파냐에 거기에 달렸다고 보고 또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미국, 미국에서 자동차전기차를 얼마나 팔았느냐 보게 되면 1월에서 9월, 현대 기아그룹이 7.5%로 2위까지. 물론 테슬라가 1위지만 그래도 지금 IRA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와중에 7.5%면 상당히. 잘했네요. 그렇죠. 정말 선방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내년 하반기에는 세제 혜택을 받고 개인들한테 판매 공략을 하고 지금 주기 높아졌는 것은 주로 기업 상대로 했다가 이제는 만들면 직접적인 개인 상대로도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내년 시장을 보고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보면 자동차는 어쨌든 현대 기아차에 대형주 관심을 가지는데 자동차 부품주는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어쨌든 내년에 호재를 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현대 그룹 따라 미국에 같이 진출한 자동차 기업들 또는 미국 전기차에 부품 공급을 하는 자동차 부품주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또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때 보면 상대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의 SDI는 상대적으로 적게 담았어요. 아 적게 담은 건가요? 네.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도가 나왔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521억이지만 1.7%잖아요. 진짜 많이 조금은 조금은 남았네요. 네. 1조 4717% 중에 1.7% 코스피 200의 5.52% 비중인데도 자기 비중에 비해서는 적게 담았고 LG화학도.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2차전지 세력체. 2차전지 세력체에 대해서는 외국인들 시각이 썩 좋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금리 인하 쪽으로 내년에 갈 거니까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고 워낙 강세에 따라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 대영주는 일단 외국인들이 집중하는 매수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앞에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시황은 크게 정리를 하면 될 걸로 보입니다. 반도체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요. 그거는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지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반도체 사이클은 명확히 정말 저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시 한번 이 차트를 보면 이게 디랜 가격 YOY. 디랜 가격 자체가 아니고 작년보다 디랜 가격이 올랐나 낮았나를 보여주는 거고 이 디랜 가격 사이클로 보면 현재 위치가 정말 딱 바닷건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디랜 가격이 하락을 했다면 이제부터 디랜 가격이 반등이 된다. 그러니까 업황이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회복을 보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가장 수혜를 보는 건 역시 반도체 판매하는 매주업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가장 수혜를 보고 또 SK하이닉스는 HBM에서 가장 성과를 내니까 외국인들이 거기에 더 플러스 알파를 두고 매수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하고 과거 반도체 사이클하고 SK하이닉스 주가하고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사이클보다 더 상승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이렇게 바닥에서 상승을 하면 더 슈팅이 나왔고 바닥에서 상승을 하면 더 슈팅이 나왔고 그러면 지금 바닥에서 상승을 하니까 상승 기간은 보통 2년 플러스 알파인데 주가는 한 3년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 과거의 상황을 보며 대신 과거는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일 때 주가도 좀 많이 빠졌는데 지금은 선반영이 돼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강하게 상승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건 점진적인 상승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2025년은 이제 hbm 효과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서버 투자라든가 또 재택업무로 많은 노트북부터 해서 타블릿 많이 샀던 교체 수요까지 겹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2024년 말 2025년이 반도체의 픽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상승 후에 확 강한 상승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고요. 반도체 전체적으로 보면 2024년은 점진적인 상승 2025년 폭발적인 상승 기대가 되고 물론 어팡이 좋아지고 디렘 가격이 올라가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반도체 장비주들은 사실 3분기 실적이 정말 극감을 했고 이제 어팡이 좋아지기 전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라인을 깔았기 때문에 비수기로 접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어팡 반도체 장비주 전체가 상승하기는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주 내에서 테마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팡 전체가 가는 게 아니고 테마를 형성하고 몇몇 종목이 움직이는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최고는 온디바이스의 AI 테마 제주반도체가 대장주인데 테마는 항상 대장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온디바이스의 대장주는 제주반도체군요. 네. 그래서 제주반도체 일단 기업 자체로 보면 기업은 아주 이상한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보면 영업이익이 2000년도 66억 2021년 201억 2022년 282억 올해가 조금 줄었고요. 대신 영업이익률도 올해 한 10% 이상 되니까요. 그래서 기업 자체는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대장주인데 일단 온디바이스의 AI가 뭔지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단 우리가 밑에 보면 사용자가 핸드폰이나 타블릿에 AI 명령을 하게 되면 보통 같으면 디바이스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서브에 요청을 합니다. 그 처리를. 그러면 서브가 막 계산하니까 결과가 되면 디바이스는 결과를 보여주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서브에는 많은 디바이스가 붙어있잖아요. 서브 하나에. 그러니까 많은 AI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해결하려고 HBM 반도체가 붙었어요. 큰 HBM 반도체. 연산을 빨리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HBM 추측으로 움직였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단점이 인터넷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요청이 안 되고. 그럼 이제 자료가 서브로 넘어가야 되니까 정보보완에도 조금 취약하고.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디바이스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디바이스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타블릿이나 핸드폰에서 바로 AI를 실행을 해서 바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핵심이 뭐가 되냐면 반도체 설계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의 테마는 반도체 설계를 하는 종목들이다. 그러게 보면 반도체 장비주들하고는 약간 거리가 나 있고. 그래서 설계하는 종목들 중에 지금 제주 반도체가 가장 강하게 가고 있고. 불을 당긴 것은 2024년 내년에 갤럭시 S24의 삼성 가오스. 이게 탑재될 거다. 실시간 번역. 지금 이런 위치가 좀 오버슈팅도 나왔던 위치고. 그러면 올해 강한 테마들이 나왔을 때 그런 테마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제주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공략을 할지 좀 기획을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될 걸로 보여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23년 1월에 거래량을 내고 불을 뿜고 확 움직였죠. 강하게 움직이고 한 167% 움직이고. 그래서 테마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상한가가 확 들어가 버리면 이거 고점을 알리는 신호예요. 한 150% 상한가까지 합쳐서 150% 이상 가면 그 다음날 고점 형성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봇 대장주가 고점을 형성하게 되면 대장주들은 가격 조정 받는 애들도 있고 또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 받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테마들이 이렇게 부상을 확 해버리면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 고점을 형성을 하면 고점 대비 보통 한 20영업일 정도. 평균적으로 전후에 매수했을 때 뒤풀이가 나올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저기 화살표로 딱 했던 부분이 20영업일 정도고요. 고정도 위치에서 대장주들은 공략을 하면 21이동 평균선 이하 20영업일 정도 횡보를 했을 때 위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2차전지 중에 포스코 DX 한번 볼게요. 포스코 DX도 불을 뿜고 확 움직임이 나오고 전날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날 고점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표시를 했는 게 한 20영업일 기간 조정이 나오고 뒤풀이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급히 따라가기보다는 이렇게 한 150% 이상 강하게 확 움직인 종목들은 상한가 다음날 고점 형성하고 기간 조정 한 20일 정도 기다려서 매매하는 게 사실은 가장 적절한 매수 포인트로 보여지고요. 또 예외들이 있습니다. 예외들이라는 것은 AI 말씀하셨는데 AI 애들은 좀 예외로 움직인 측면이 있어요. AI 대장주인 셀바스 AI 보면 다른 애들은 바로 확 움직이고 바로 갔는데 거래량이 터지고 횡보를 조금 하고 다시 불을 붙였어요. 얘네들은. 그러면서 상한가가 안 나왔어요. 얘네들은. 이제 앞에 테마들이 보통 상한가 형성하고 고점 형성하는데 상한가 형성하지 않고 한 170% 상승하고 횡보를 했어요. 횡보를 했는데 한 20영업일까지가 안 오고 바로 움직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고 또 의외로 빠져버리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면 공략을 하면 되는데 테마 속성에 따라서 또 빠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애들은 사실 아쉽지만 타이밍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주 반도체도 좀 이런 형태가 비슷해요. 앞쪽에 한번 확 튀고 옆에 횡보했다가 다시 거래량이 나오면서 튀고 상한가가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존 로봇 테마나 2차전지 테마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앞에 말했지만 AI처럼 가면 좋지만 또 AI처럼 안 가고 빠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0일 이동 평균선 이하 60일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강하게 간다면 사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늘 주식이라는 게 욕심을 내다 보면 어려워지니까요. 좀 느긋하게 기다리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야지만 테마 매매에 있어서 낮은 데서 끝까지 갈 수 있고요. 그렇다면 또 여기서 그다음 또 많이 테마 매매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 지금 네인보우 로보틱스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한번 튀고 조정 나올 때 살라 말라 하다가 또 확 100% 상승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됐냐고 하면 조금만 조정 나와도 따라 붙게 돼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참 묘하게 이렇게 두 번 크게 나오면 그다음 조정은 정말 깊어져요. 의외로 조정이 더 깊어져요. 또 셀바스 지금 포스코 DX도 마찬가지고 뒤에 더 크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에 뒤에서 일찍 들어가는 또 개인들이 많아요. 또 셀바스 AI도 조정을 죽게 두고 강하게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빨리 들어가는 조급증이 생겨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2단 상승이나 아니면 오버슈팅 조정 없이 갖는 애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조정을 깊게 나옵니다. 고점 형성 후에 최소한 3개월 이상 조정을 받고 또 120일 이동평유선 이하까지 그러니까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상승했을 때는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고점 형성 후에 1, 2, 3, 4개월 조정 받고 120일 이동평성 훅 밀렸다가 뒤풀이가 나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2단 상승 나오고 그다음에 보면 1개월, 2개월, 3개월 이상 조정 나오고 120일 조정 나오고 뒤풀이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2단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생각보다 길게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요즘까지 가지고 테마를 보면 사실 테마라는 게 몇 점이 몇 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테마들이 나왔을 때 하는 지표가 되고 또 중요한 것은 테마들은 또 많이 보고 자기만의 또 어떻게 보면 타점을 잡는 그런 것들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연구의 이 바탕으로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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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